1주의 두 글자로만 현주소와 성향 등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1주 원국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 또한 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정묘일주와 계면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묘일주의 일간 정화는 밤에 뜨는 달로 표현하는데요. 평화가 화려하다면 정화는 섬세한 사람입니다. 정화는 따뜻하고 은근하게 타는 불빛이며 불시에 해당하고요. 묘목은 여린 새싹과 같아서 유약한 듯 하면서도 속 굳히는 뜨거운 욕망을 상징합니다. 등불날의 화초이고 달빛알의 토끼이니까 낭만적이고 여리며 예민한 편인데요. 달빛알의 토끼는 인정이 많고 눈치가 빠르므로 빠르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성공하는 유형인데요. 한편으로는 질투가 심한 다변적인 성품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 성품은 부드럽지만 융통성과 발표력의 적극성을 지니고 있으며 매사에 눈치가 빠르고 적응력이 강한데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능이 극복해 나가는 힘이 있고요. 선견지명이 있으므로 초반에는 늘 남보다 앞서 나가는 편입니다. 외면은 온순하게 보이지만 승부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 저돌성이 있고 늘 귀해를 엿보며 살아가는데요. 이러한 자신에 대한 과신이 병이 되고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공을 했다가도 인간에 대한 배신, 기만, 사기에 말려들어 고통을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격은 내성적이어서 속으로 애태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스트레스를 스스로 풀어내지 못해 마음이 늘 바쁘고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성향이 있는데요. 깨달음의 세계를 동경하는 스타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화가 편이니 생을 얻어 목생화로 화개가 왕성할 것 같지만 묘목은 습목이라 잘 타지 않는데요. 정화가 인목이나 미토를 만나기 전에는 조화를 이룰 수 없으니까 의타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묘목은 조토를 좋아하고 인목은 습토를 좋아하는데요. 묘목이 습하여 생화가 잘 되지 않으면 늘 마음이 불안하고 득이 없습니다. 지장 간의 정인인 공부의 별이 자리하여 지적인 수준이 높고 똑똑하며 인정은 많으나 계산에는 약합니다. 인성의 영향으로 중년 이후에는 변함없는 학교회를 암시하는데요. 사주 원국에 식상이 없는 사람은 인정은 많고 똑똑하며 포보와 야망은 대단하지만 식상이 없으므로 추진력이 없는데요. 무슨 일이든 주저하기 쉽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지 편의는 재능과 능력 발휘가 좋으므로 전문 자객인 변호사, 의사, 건축사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직장 생활료는 법률, 토목, 허가, 의료, 연구직, 교육직 등으로 직업을 삼는 게 좋습니다. 자객증 계통에서 인연이 강하며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 좋아 종교인, 학자, 의사, 법률가, 교육가, 예술가, 역술인, 평론가, 문필가 등이 적합하며 특히 수례가 공망이고 천문성이라 종교, 역학, 교육 분야에 큰 성취가 있는 명의입니다. 정묘일주는 책과 관련이 있는 삶으로 교육, 행정, 의료, 문화, 예술계통의 진출이 많고 비상한 지혜와 재치가 있어 예능계나 언론계에 진출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적인 사업 분야는 유흥업, 종교, 언론, 원예계통에 적합하며 관광업과 인기직종에 진출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성이 절로 들어와 있으면 난명의 입장에서는 처의 낭비로 인해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묘일주는 심장과 시력이 약한 것이 특징인데요. 심장, 저혈압, 당뇨병을 조심하고 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술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방광이 약하고 쉽게 피곤하며 얼굴이 자주 붓고 심장과 소장이 약할 수 있고요. 소화기관이 약하고 잘 체하며 신경성 불면증이 나타나거나 시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고집으로 남녀 모두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많은 편인데요. 지지의 편의는 융통성과 눈치를 의미하므로 이성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지만 적극적인 표현이 부족해서 남성은 이성교제나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연상의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으며 장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자리에 인성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좌지우지하는 형국으로 어머니의 영향력이 삶에 미치는 경우가 많고 고부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일찍 연애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라 결혼이 늦어질 수 있고 자존심이 강하며 시모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타고난 사주에 효신살, 현침살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중년 이후에 부부 인연이 바뀔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가정을 유지하는 데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주 원국에 목이 많으면 자식이 늦게 오는 경우가 많고 자식은 공부하는 거리가 멀어 제도권 안의 교육과는 별개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묘일주와 잘 맞는 궁합은 이민, 임진, 임술일주이고 안 맞는 궁합은 계유, 신유일주입니다. 이번에는 정묘일주의 계면연에 대한 풀이인데요. 아무래도 일간이 신약한 정묘일주라면 계면연의 밸런스가 좋지 않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계면연에는 정계충에 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 주의해야 하는 구성이 있는데요. 신약한 정묘일주의 사주에서 바로 시간이나 월간 그리고 대운천간의 정화가 뜬 경우입니다. 신약한 정묘일주의의 경우 화기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화기운이 약한 일간의 기운을 도와주고 활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계수가 강한 작용을 하는 해이니까 소중한 정화가 위협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국이나 대운의 천간에 정화가 없는 경우는 큰 타격이 없다고 보지만 만약 정화가 시간이나 월간 그리고 대운의 천간에 떠 있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계수에 의해 소중한 정화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는 의미가 있으므로 계면연에는 삶의 밸런스가 크게 무너질 수 있는데요. 정화가 빛을 잃게 되므로 주변으로부터의 조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양력 11월 개월은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세운에서 오는 계수와 월운에서 오는 계수가 중첩돼서 강한 극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 명식은 인월 정묘일주 여명으로 어느 여가수 사주인데요. 월지인목, 일지묘목 그리고 묘미 반합으로 인성의 힘이 매우 강합니다. 인성의 힘이 강해서인지 외국어에 능통한데요. 일본에서 국제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를 포함해서 총 4개 국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지가 장성살이 되어 주도력이 있고 주관이 뚜렷하고 리더기질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정화일간이 음간이어서 그런지 성격은 침착하고 차분한 편인데요. 리더를 맡게 된 이유는 나이차도 있지만 멤버들 중에서 리더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